엔시티 일리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엔시티 일리칠 축하드립니다 엔시티 일리칠은 지난해 7월 데뷔하여 국내 음반 기태 사이트 일간 차트 1위 뿐 아니라 주간 차트 1위까지 입증이며 특급 신인 나온 음반 파워를 보여줬는데요 절제된 칼군무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신흥 대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 태용씨 상호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 더 월드 여기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 일리칠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아티스트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같은 시상식이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나도 떨리는데 특히 저희 이제 같은 회사 선배님들 함께 있으니까 이상을 받는 게 결국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분이 너무 많지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수만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또 이제 저희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밤낮으로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9명 나와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족분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더 당당하고 멋있는 아들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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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장면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파포먼스를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나를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더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모두의 가격을 잊지 못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NCT LIC이었습니다. 1, 2, 3, TUDO, WELL, 여기 N-CITY!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NCT LICI를 축하드리고요. 자 계속해서 시민상이 이어집니다 주요재씨 계속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